안녕하십니까? 봄이 오면 화창하게 피어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복구 3월 중순경의 시작으로 4월 초까지 전국을 하얗게 물러리는 봄꽃축제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 마음껏 벚꽃길을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것으로 벚꽃축제를 마무리하여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벚꽃이 지는 아쉬움을 벚꽃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 아쉬움을 달래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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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